진짜 배우는 악마화라고 하는 일종의 지금 이재명을 악마화해왔던 지난 10년간의 그런 일종의 사이버불림과도 같은 언론과 정치권들의 행태 때문에 행위가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장했듯이 심리적인 어떤 배우일 뿐이다. 진짜 배우가 아니라 심리적 배우다. 이런 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만평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현주 전 국힘의원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읽어드리면 정치적 경쟁자를 중범죄자 운운하고 자신이나 주변은 특권을 누리면서 상대는 온갖 조롱과 흠집잡기로 마녀사냥하며 폄훼하고 억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래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또 제거하려는 행동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죠.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그 정점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죠.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 그러면서 만나지도 않았죠. 안 만났습니다. 만나지도 않으면서 범죄자라고 계속 공격했고요. 한동훈도 범죄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검사를 사칭한 분이라고까지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계속 범죄자다 저 인간은. 자표를 찍은 거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거하려고 구속시키려고 영장청구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극단주의 세력이 있을 때 그중에서 최고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극단주의자 혹은 광신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교주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주가 악마라고 찍은 사람 타겟을 정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소명이에요. 그렇겠죠. 자기의 어떤 성스러운 의무 신성한 의무처럼 발휘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그런 어떤 내적인 불만 분노 원한 이런 것을 그 희생양을 향해서 쏟아 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집안에서도 보면 계속 안 풀리고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탓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찍어서 엄청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닌데도 이런 기재가 작용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의 최 끝에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광적인 사람은 이런 암살 행위를 시도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배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을 초래한 것은 더 뿌리 깊게 들어가면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공주의의 뿌리가 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만 한정에서 본다면 이재명을 악마화시킨 정치 그다음에 또 통합과 화합 협치가 아니라 분열과 갈라치기 증오와 혐오를 내세웠던 정치 그래서 윤석열이 입만 열면 이념 카르텔을 척결하느니 공산 전체주의를 척결해야 되는 운동권을 척살해야 된다는 공산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든지 이런 증오의 말들을 뿜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극단주의자 광신자들이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극단에 있을수록 특히 예를 들면 무력감이 심하고 의전성도 강하고 정서적 기복도 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치밀한 범죄 보도에 의하면 거의 1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추적했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행적이 확인된 것만 해도 한 달이 넘어요 그런 정도로 치밀하게 쫓아다니면서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단독으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이슬람 국단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도 간혹 테러를 저지른 세력들도 광신자나 극단주의자가 테러를 저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테러 조직이 계속 관리하고 세뇌하고 쉽게 하면 관리를 통해서 준비를 시켜요 한참 동안 암살을 테러나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배에다가 폭탄 같은 걸 둘러주고 태워다 주고 가서 터뜨려 이렇게 해야 겨우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극단주의자나 광신자들은 정신건강이 양호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회 분위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이재명 악마화의 기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있겠느냐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보세요 전차화면으로 보세요 유근 시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회가 미쳤다 혐오와 갈라치기를 해서 가짜 보수가 작전을 심리적으로 작전을 버려서 거대하게 병들어 있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단독으로 그거는 상상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런 악마화 경정맥 선생이 의심돼 닥터일기로 서울 이송을 해 위급하면 부산소 수술하지 왜 2시간 걸려 서울까지 가냐 여유 있네 이건 메일신문 있죠 대부분 메일신문의 만표입니다 이따위 병든 그런 감성을 인간이 그렇게 피습을 당했는데도 이런 병든 평가와 조롱을 쏟아내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계획 범죄가 가능하네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은 저는 그 얘기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적 갖고 뭐라고 합니다 이제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꽃 확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명 습격범 5년간 새누리 당원 뒤 2023년 민주입당 그리고 이재명 피습은 암살 시도라고 하는 이런 말 당적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코테이션을 딴 다음에 뭐라고 밑에다가 얘기하고 있냐면 음모론자들 저런 음모론 또 조장한다 아마 김성수 TV에서 어제 얘기한 것도 음모론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 어떤 배우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배우는 없다 그 실질적 배우를 의심하는 넌 음모론자 이 새끼들아 저도 그렇게 지금 공격 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주변인들은 민주당과 무관한 보수 성향 임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보도는 음모론이 문제인 것처럼 좌우 가리게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흉기 줄린 사람을 비꼬고 또 이상한 음모론을 나르는 거 헬기 어쩌고 얘기하는 그런 음모론을 나르는 거에 국한돼서 얘기한 것 같지만 헤드라인이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합리적인 배우에 대한 의심도 차단해 버리는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진상규명을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세월업 때처럼 또 이태원 참사처럼 이래서 프레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가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지금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때는 2차 가해라는 말을 안 쓰죠 왜 음모론이 나오죠 여기서 부적절한 그런 단어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꺼내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 제기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진상규명을 시도하면 음모론자로 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제가 미리 하나 얘기하는데 총기 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차별 칼부림하는 사람들은 단독 범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잖아요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대상을 목적식적으로 정해놓고 추적해서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트럼프에 의해서 인종차별 범죄는 대상이 무차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암살미수 사건인데 그 본질을 흐리고 그런 어떤 무차별적인 범죄 일반적인 폭력 사건 이런 거로 만들므로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정권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아니냐 생각되고요 이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암살미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례가 목적이죠 암살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암살이 성공했을 때 이익을 누가 제일 많이 늘었을까요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대권 주자가 당장 없습니다 없어요 야권에 그러면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들은 공포심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낙심하겠죠 이것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리당 정보 때 김구 선생 여운현 선생 등등 김구 선생 여운현 선생 돌아가실 때 그때도 언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한 사람을 암살했다고 한 게 아니라 좌우가 대립되어 있는 이런 극심한 혼란 이런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언론과 똑같죠 얘기하는 게 양당 증오 정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당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각제가 필요하다 대통령제가 문제다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명확하게 암살미수사건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고 이 진상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의심 가는 건 일단 다 털어내야 더 이상 우리도 깨끗이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언론 보도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암살미수 암살미수는 특정한 대상을 놓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범죄 네 맞습니다 이 계획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의 사람이었나 네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파란색 드럼통과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불수시계 거기서 뭔가 태운 흔적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재랄을 가져가서 그 내용들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경찰이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왜 보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음모론입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일반인이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고 경호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호가 얼마 잘 됐느냐 잘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일단 배제하고 보더라도 경호원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일반인들 같으면 살인을 결심하고 칼을 품고 갔어도 실행에 옮기기 힘든 현장 분위기였던 것이고요 또 칼을 빼서 실행에 옮길 때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사람이 그 와중에 그렇게 빨리 접근해서 순식간에 목을 노리고 찌르는 것은 평소에 칼을 많이 쓰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거리가 한 2미터 안쪽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그 상황을 갖다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연습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 아래서부터 위로 용수철처럼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경동맥을 노렸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인이 만약에 혼자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했더라도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목을 못 찌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때 커터칼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게 일반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할 수 있는 네 휘두르는 그 커터칼 정도가 일반인이 우발자로 할 수 있는 그때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두르는 거죠 막 그때 또 미국 대사가 피습당했을 때 네네 그때도 그때도 역시 휘둘렀죠 비슷한 거예요 칼을 도죠 도 한쪽 면만 있는 칼 일반인들은 누구나 다 도를 가져가는 거지 이걸 갈아 가지고 검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그거 훈련받은 사람이고 어디서 최소한 정보를 아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망치로 휘두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칼을 그렇게 만들어서 들고 가서 정확하게 그 짧은 순간에 그 부위를 찔렀어요 목을 찔렀다 뭐 프로다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고 또 보통 사람들은 찔러는 몸을 찌르지 목을 노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을 노렸다는 것이고 이 정도의 행동을 해낼 수 있었다면 저는 계속 그 의심을 하는 거죠 훈련받은 경험이 있든가 칼 쓰는 걸 최근에 훈련받았구나 네 아니면 연습을 했던가 그러니까 최근에 네 자기가 연습을 열심히 했던가 근데 그거 두 가지를 가정해도 놀라운 것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고도 잘 못 지릅니다 그럼요 사람 찌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특히 총하고 달라서 칼은 직접 접촉을 하면서 몸에 촉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래서 보통 칼로 사람을 죽이는 범인들을 보면 난자를 해요 그렇죠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급소리를 찌르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순간 자기도 정신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침착하게 찌르고 잡혀간 때의 모습도 그다지 이성을 잃은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평범한 보통 사람이 그것도 만약에 극단주의자 하고 강신자가 맞다면 이런 정도의 정서적인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고 계속 추적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날 와서 일찍 기다렸다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민주당 원인 척 위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서통제 능력은 대단합니다 네 감정통제 능력은 일반인들을 뛰어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표정관리도 잘했을 거예요 인상을 험악하게 쓰고 다가왔으면 제지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네 웃으면서 웃으면서 다가왔고 네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어떤 행사에서 접근하다가 제지당한 적이 있답니다 네 그때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연습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행동교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자기 통제를 하면서 접근을 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힘당에 들어간 이수정이라는 분도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힘당 이수정도 희한하게 말했어요 편집증적인 그런 행태다 이 얘기는 이 편집증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또 개인의 범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딱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입에서 뭐 통합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통합이 너무 싫어가지고 찌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반응의 편집증이잖아요 편집증은 일반적으로 이웃들 쓰레기 감시해서 신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이 새끼가 또 나한테 쓰레기를 버려? 아니 이 새끼가 또 나한테 층간소음을 해? 이게 편집증인 거예요 저 역적인 편집증이죠 그게 저런 무식한 여자가 무슨 심리 범죄 분석을 한다고 저렇게 앉아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거를 정신질환으로 몰기에는 너무 무리라는 걸 본인 다 아기를 아는 거예요 조현병으로 몰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집증 그럼 뭐라도 하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편집증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범행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증상이라고 봐야죠 그럼 편집증 있는 사람은 다 뭐 사람 잡습니까 이런 게 저는 더 무서워요 오히려 네 왜 기본이 안 된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는가 그 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신질환을 처음에 요구했겠죠 맞아요 제가 지금 전문가로서 그래서 많은 언론의 인터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백하건대 대본에서 이미 어떻게 몰아가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는 이게 구조를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경성크리처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개봉이 됐어요 700억짜리 대작이에요 그런데 경성크리처가 딱 오픈된 날 레거시에서는 전부 졸작 700억 대작의 저주 뭐 이러면서 기사가 싹 실렸어요 네 제가 봤죠 말도 안 돼요 재미있습니까 아 예 꼭 보십시오 네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경성크리처 조중동이 싫어하는 드라마니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넷플릭스 혐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넷플릭스가 맞는 자기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넷플릭스가 죽어서 이득 보는 데가 어딜까요 CJ입니다 아 CJ CJ요 네 CJ는 특히 최근에 티빙과 웨이브를 이렇게 병합까지 하면서 아 네 1조원 넘는 돈을 정부로부터 받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음 1조원 들여가지고 토종 OTT를 응원 저 돈 꽂아준다잖아요 음 그거 할 때 넷플릭스가 후자야지 그런 걸 주는 당위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이유 일본에 대한 보호 경성 크리처는 731 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 중에서 731 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마루타라고 하는 영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루타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조악한 그래서 마치 무슨 삼유 AV물처럼 돼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것도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진 걸 본딴 겁니다 네 일본에서 마루타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731 부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만든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초예요 네 근데 의미가 없다고 한소희라는 배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인간의 탐욕이 과학이라고 하는 외피를 쓰고 실험을 통해서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극 그 비극을 그려낸 영화라고 한소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도하는 데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반일 영화라고 보고선 보도를 안 한 것 같은데 빙보예요 최근에 독도를 팔아넘겼다는 정황이 의심되는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방부 정신교육교제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맞습니다 기술하고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반면에 일본은 이번에 지진 났을 때 독도를 자기 형토로 표현하는 맞아요 내보냈어요 방송에서 일각에서는 벌써 넘어갔냐 독도가 일본한테 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독도를 일본한테 넘기려는 지금 음모가 추진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네 이런 기류 속에서 일본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드라마 이런 것을 반길 리가 없죠 조중동이 여러분 일부 고증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증 잘못됐다고 하면 mbc 드라마 2년도 욕먹어야죠 거기서 뭐 청나라가 그렇게 제대로 고증돼서 표현됐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는 연말 연기대상을 다 몰아주면서 칭찬합니까 경성크리쳐도 역시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이 토두꾼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다니는 행적이 뭐와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일본군 위안소들과 일치합니다 이거 위안부 피해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한국 언론이 왜 매도할까요 그래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미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전체 월드 순위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며칠째 거의 2주째 대한민국에서도 드라마 순위에 넷플릭스 순위 1위입니다 꼭 보십시오 꼭 그리고 거기에 써니아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모성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온 그런 힘을 모성애에서 놓고 분석을 합니다 한국이 36년을 견딘 건 독립운동가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독립운동을 갖다가 폄하해요 폄하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독립운동이 한 역할도 있지만 독립운동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돼야 될 것은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 끝까지 보호했던 그 어머니들의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괴물이 되면서도 자기 딸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꼭 보십시오 이런 작태들이 언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작태예요 저한테 언론사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경성크리처가 700억 들었는데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성크리처 보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요 안 봤는데요 다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경성크리처는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저 다 봤거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안 실려요 네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줬으니까 앞으로 전화도 안 할 겁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1월 5일 날 나머지 세 편 공개됩니다 다 열 편이 다 공개되면 반드시 정주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론이 정해놓고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언론은 지금 한겨레 제목 좀 보여주세요 한겨레 한겨레에 서영지 기자 서영지 기자 이전에 어떤 기사 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비론의 대가입니다 네 피습에 환호하고 배우에 음모론 제기하고 증오 정치가 부르는 정치인 테러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증오를 하게 만든 그런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있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양비론이죠 전형적인 진짜 그렇습니까 증오 정치가 있으면 가서 사람 막 아무나 경동맥을 노리고 테러를 합니까 기껏해봤자 민주진보진영에서 지지자들이 하는 행태는 현장에서 비판하고 계란 던지는 게 다예요 네 그런데 계란 던지는 것도 테러라고 보도를 하는 놈들이 이거는 뭐라고 보도합니까 극단주의자는 어떤 진영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그거는 뭐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발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고요 극단주의자가 저지른 암살미수 사건이에요 계획적인 그렇다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논제 논평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진상부터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와중에 이원욱 쉐리들은 앞에는 이재명 쾌유를 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탈당 등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뭐 얘기 안 했던 바죠 저거요 절대 안정을 해야된 당대표한테 지금 공천 달라고 저지랄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입니까 이게 어차피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은 안 나간대요 근데 죽어도 못 나간대요 근데 저는 이게 거의 계획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네 저의 뇌피셜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을 제거하지 않고는 총선은 이제 졌다고 본 겁니다 그구들이 그러면 이재명을 어떻게든 암살을 하던 아니면 큰 상처를 입혀서 직접 총선을 지휘하지 못하게 하던 민주당을 비대위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B 이 원칙과 상식이니 이런 놈들을 통해가지고 비대위로 억지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더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이네 조국을 통해서 분탕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네 조국은 오히려 개혁연합신당 만드는 대로 가려고 그러네 모든 수가 다 어그러졌어 이제 최후의 플랜 B 그런 건 아닙니까? 그 플랜 B를 딱 시동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댓글 조작단이 다 붙어서 분탕질을 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다 가동돼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고 헬기를 왜 갖고 왜 뛰었느냐 이런 거 얘기하고 열상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재판 연기되는 거 봐라 재판 연기하기 위한 수작이다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하고 재판을 연기한 거는 재판부 직권변경입니다 변호인단이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건 막 쏟아내면서 분탕질을 시킨 다음에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이 성공했다면 민주 개혁 세력에게는 정말 엄청난 손실 피해가 오는 것이고요 저들은 너무나 좋아 환호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환호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암살이 실패함으로써 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역풍이 불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난리들을 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지금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서명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 링크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분노했다는 것을 선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행동을 해서 너희들이 계속 그따위로 그렇게 굴면 우리가 니들을 죽여놓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 메시지로 댓글창에 남겨놨으니까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이 방송 아마 방송이 끝나면 구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19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이 19금이 됐어요 네 근데 어제 방송은 이해가 되는 게 그 피살 그 피해를 입던 그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도 19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 주시는 이런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전에 요거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한동훈 경호하는 240명 네 한동훈을 경호하는 경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암살 사건이 아니고 그냥 정치인에 대한 혐오 범죄 테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쇼까지 하는 거죠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마무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첫 번째 페인 릴리프 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온 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스텔라인 마마의 창업자 마마님 한지원입니다 스텔라인 마마는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온 가족을 위해서 만든 엄마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올해 가해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객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리고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후끈하면서도 시원하게 풀어주는 바르는 파스 페인 릴리프 크림 1개 구매시 13,900원의 배송비 별도 3개 구매시 본품 1개 더 무료배송으로 드립니다 문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인 릴리프 크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크림 정말 효자 크림입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가지고 근육이 경직되면 특히나 어르신들은 온몸이 쑤십니다 그럴 때 쑤신 부위에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기만 하면 그냥 후끈후끈 찜질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원해지면서 근육 결린 데가 다 풀립니다 바르는 유기농 파스 페인 릴리프 크림 이게 유기농 파스라고 설명하면 진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억울해할 거에요 이게 유기농 에센셜 오일이고요 몸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고 또 몸에 어떤 부작용들 같은 걸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파스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내는 그런 신박한 제품이에요 네 개를 한꺼번에 사면 세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주니까 오히려 하나당 만 원이 안되는 그런 가격으로 무료배송까지 받아가지고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손에 하나씩 쥐어드리면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진짜 온몸에 다 쑤시고 결린 데마다 다 바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가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특히 부부끼리 서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서로의 애정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010-8639-3477 010-8639-3477 여러분 지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수TV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쌍김시대 두 번째 편백수입니다 편백수 들어가 보시죠 수풀소리 편백수는 이름 그대로 편백수가 유일한 전성분인 제품으로 인공향이나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편백수의 자연향은 천연향 특성상 향의 지속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탈취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분사하는 순간에는 마치 숲에 온 듯한 느낌을 드려요 공간에 향을 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탈취의 기능을 두고 있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들이거나 새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수풀소리 편백수와 함께하면 환경 호르몬이나 불쾌한 냄새가 없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려요 환기가 어려운 환절기나 겨울철 수풀소리 편백수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이 편백 향이 지금 뿌리자마자 스튜디오에 가득합니다 제가 이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 집의 냄새 나는 데를 다 해결했어요 제일 좀 퀴키한 냄새 나던 곳이 신발장 뿌렸더니 지금 편백 향이 은은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냉장고 냉장고에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걸 갖다가 거기다 놓고 있기도 좀 겁나지 않습니까 특히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성분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음식에 피해를 주기도 해요 이건 전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다 뿌렸어요 냄새 사라집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 방 여기도 뭐 오기만 하면 그냥 게임하느라고 정신없어갖고 PC방처럼 돼 있어요 그거 치우면서 한번 쫙 뿌려줬더니 아주 쾌적해졌습니다 이 작은 거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큰 용량을 사시면 함께 패키지로 또 따라오니까 010-2372-4835 010-2372-4835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요 또 좋은 가격으로 김성수TV에서 왔다 그러면 좋은 가격으로 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쌍김시대 이제 지금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자발적 시청료로 자발적 시청료로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 정유연님 농협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카카오뱅크로도 감사합니다님 박수민님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발적 시청료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소장님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피해자잖아요 네 피해자죠 그리고 진상규명에 주체가 돼야 되고 주체가 돼야 되고 의무가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상규명 시도해야 된다 경찰에게 무조건 맡겨서 그 발표를 고지곳대로 믿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케네지 대통령이 암살 당했을 때 네 정부에서는 단독범 소행 오스월드인가요 정신병자 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올리버스톤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그렇죠 JFK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아 이건 개인 단독범행일 수가 없다 네 아 배후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네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고 저는 빠른 시간 내 진상규명이 됐으면 제일 좋겠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열심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살이라고 하는 말을 보도하는 언론 매척이 없었어요 전부 다 좌우의 극단적 대립에서 비극적인 어떤 그러니까 깡패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진상규명이 다 됐잖아요 네 근데 되고 나니까 너무 늦어서 그렇죠 처벌을 못해 네 안두인은 잘 먹고 잘 살아 네 그래서 정의봉을 들고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주란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의문사라고 하고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덮어버렸죠 이게 둔기로 두개골이 깨져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네 우리 고상만 활동가가 그거 발견하는데 굉장히 합격한 공을 세웠는데 그런데 결국 그거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지금 우리가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 TF가 아니라 진상규명 대책 TF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좀 외쳐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명해 주시고 진상규명 TF를 만들어서 제대로 규명을 하게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음모론자라고 지금 몰리고 계시지만 진짜 제대로 바른말을 해 주시는 분 심리학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소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음모론자 되는 수밖에 네 고맙습니다 민주진보 유튜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수 TV 오늘은요 방송이 심야에 있습니다 김성수가 지금 5억짜리 피소를 당했는데요 그 소장 분석해 드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장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려드릴게요 고소를 하신 분 행복하시죠 소송 전략 뭐 누굴 통해서 이렇게 알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 저희들이 다 알려드리면 변호사는 특히나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소송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야 시사에서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과의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는 심야에 다시 뵙겠습니다 브롬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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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